형들, 형들 시합할 때 그거 해요? 뭘 해? 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당기는 거. 암바? 하나도 안 아파 보여. 하나도 안 아파 보여. 저거 죽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누웠어? 이제 배워보는 거죠, 암바를. 이게 이렇게 잡잖아. 약간 이렇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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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T자. 완전. 아, 이게 시옷. 여기서 꽉 잡아봐요. 아, 벌써 아파. 안 움직인다. 우외로 가야 돼. 오케이. 우외로? 이렇게 가면 안 돼. 엄지가 우외로. 그냥 여기로 이걸 떼기면 돼. 이걸 떼기면 돼. 이따! 아! 이거 떼기. 이따! 아! 자, 가면 어디 찢어졌어? 여기가 맛이 갈 것 같아서. 여기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쪽이 다 해도 아픈가? 아파. 왔어, 왔어, 왔어. 자. 아, 리아 나와. 그렇지. 리아 짱. 왔어, 왔어. 하지 말래. 하지 마. 하지 말래. 하지 말래. 강아지가. 어, 붙여야 돼. 리아 짱. 하지 말래. 잘했어! 그렇지. 우리 얘기 잘했어! 그래가지고 살살 당겨대. 살살 당기면서.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붙여야지. vur Stephanie. 이 것 같아.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싸울 때 좋으면, 싸울 때는 솔직히 옷을 입고 있잖아. 그 옷을 사야 하면 돼. 옷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났다. 싸웠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잡잖아. 잡으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여기 잡아서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래서 교태기 선수랑 차단이 심해요. 우리 강남아 오늘. 어떻게 해? 아니, 새신랑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도. 끝이야. 장난 아니야. 이거 대박이다. 형 원래 유도 선수였잖아. 그렇지. 이뻐 이뻐 해달래. 달콤한 냄새 나는데? 달콤한 냄새 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 형 탄다. 형 탔어. 형 탔어. 직전이야. 형 탄다. 형 탔어. 좀 탔네. 안 돼 안 돼. 그러면 울려 울려. 진짜 어떡해 빨리 불어. 빼 빼 빼. 빼 빼 거기. 김찬휘 toothpaste 이게 대근fera. 버베 Rep. larva 봐! Nestle, Ty. 나아트. 봐버릴들, 진짜. inaccurate Wales, 보낸 것 같아. 바보 사명. Totally boleh. 그것도 괜찮. 나아야야겠어. 길 섰어, 들 섰어. 오, 근데 됐다! 된 거야? 형이 원하는 색깔, 원하는 색깔 되긴 됐는데 아, 됐어 근데! 아니, 사과 마탕이 됐어요, 근데! 오, 맛있겠다! 아, 이제 시나몬을... 맛있겠네. 잼처럼 아주 쫀득쫀득해졌네요.